시스템 구성도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1. 시스템 구성도 제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성도를 딱 한장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으로 다 그려서 시스템 구성도를 제시합니다. 플랫폼 전체 설계 도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사이즈로 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고 빽빽 하겠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하고 이것이 플랫폼 구축하고자 하는 업체에 제한내용에 정확하게 부합되는지도 꼼꼼하게 따져서 통합 cms를 어떻게 한다니, 뷰어, 플레이어, DRM의 각가지 DB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도시화시켜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